2024 밈테스트 입시덕 후! 몇 개 맞혔는지 댓글 달아줘라! 키줄! 전혀 감이 하나요? 아 키줄줄이다! 뭐 이런 건가요? 키줄! 아 와우! 키줄줄이 아니라 키줄이군요? 아 너무 재밌었어 키줄! 일며들다! 뭐 며들다! 라는 것들은 이제 스며들다! 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? 자 그러면 일에 스며들다! 근데 일에 왜 스며들죠? 점점 몰입하게 된다라는 건가? 일이 내 삶에 스며들었다? 아아... 망했다는 거네 헐 참? 헐... 헐... 야! 아 이거다! 설사참기! 솔직히 설사참기가 더 나은데? 설명 참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가나디 가나디? 전혀 감이 안 와요 가나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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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강아지? 이게 왜요? 발음을 좀 뭉갠 거군요? 강아지! 아 빨리 하니까 약간 강아지 느낌이 있네요 이건 안 이지혜 남자 이건 안 여자 이지혜 이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? 이건 안 이지혜 후회! 이거 뭘 맞출 게 있나요? ook 김영 그게 왜 후회야? 후회 해 를 어떻게 잘못 들으면 나오는 말이죠? 아 짤리 있다고요? 아 이거군요 난 이런 얘기 하는 동기가 같이 conclus 이 정도는 거임? 이랬더니 또 또 악 이롬 어?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후에 해결승 후 이거 위 이거죠 위 아 아 교주봉 오피셜 하다다다다다다 이거잖아 아 나 삽힌 생각이야 그래 그래 홍 박사님을 아세요? 아 정답 어 아 이거 아 이거 그거네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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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토카토카 이거 알죠 아하 정답 이거 그거죠 와 센즈 아시는구나 아니 이거 와센지 아시는 건 아니에요? 난 내평생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?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이거 그거죠.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. 아니 이거 너무 빡세잖아요. 이게 뭐야? 계란 타이머. 아니 이거를 어떻게 맞춰? 이 아랫게 미미잖아. 즐겁다. 맞췄네. 이게 미미인데 껍질 미리 깐 달걀 이거를 왜 문제를 내는 거야? 그것이 어? 이거 뭐지? 그것이 뭐뭐니까? 문제이니까? 아 오케이. 뭐야?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입시덕후 하는 순간 사진을 올려놓고 그래서 여기다가 후를 썼더니 여기다가 입시덕후라는 정답이 나온 거야. 이거는 말이 안 되지. 헝꿀색자인 건 누가 모르냐고. 이건 그거죠. 공습경보! 공습경보! 아니! 아 진짜 짜증나네. 갈! 꾸찌질 갈이군요. 구독해라. 후. 나가 이제. 지금 난 기분이 상했어. 이리 와 PD. 이리 와. 아. 아. 아.